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산중공업이라고 얘기하면 수산? 물고기 관련?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웃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주가 자체가 보시면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압 브레이크 관련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우리가 흔히 고속도로 같은 데서 보면 레미콘 차량에 뒤에 수산중공업이라고 적혀 있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레미콘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주로 하는 일은 SOC 예산 관련해서 그에 따른 집행을 하면 그게 시행하는 시행사 정도의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조금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좀 다르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북한과의 철도 조사를 오늘 출발했거든요. 그럼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철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철도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 자원 개발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스관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로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테마가 순환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수산중공업이 남북경업주로서도 지금 주가가 상당히 저렴하다고 판단했을 때 지금 자리쯤에서는 우리가 한번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문가님, 그런데 이슈를 찾아봤더니 사모펀드 150억 원 출자를 결정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매출처를 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 정도의 의미로. 그냥 그 정도로만?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사주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취득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흔히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현금에 대한 보유는 어느 정도 있다는 기업이에요. 그 부분 자체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은 거래 자체가 지금은 2017년 4월 달에 큰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한 다음에 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자리가 지금 현재는 저항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930원, 1940원을 기준으로 지금 저항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가 자체가 하단에서 다시 한 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기준이 되는 이런 트리거적인 가격대에 비해서 상당 부분 하락을 했었고 그 자리에서부터 지금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추세적인 전환 부분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수가를 조금 잡아드리면 지금 오늘 아시다시피 좋은 뉴스로 일단은 갭상승 출발을 했고 이 부분 자체가 남북철도 관련해서에 대한 모멘텀도 저는 반응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650원에서 1680원 잡아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한 손절가는 하단에 1590원으로 짧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단의 수급 자체도 이런 수급은 일률적인 수급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크게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개인들에 의한 등락이 상당히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시면서 비중에 대한 조절은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산중공업이 7% 칠지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받아볼 순서인데요. HB 테크놀로지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최근 반도체 관련주가 적정 가치 대비 주가가 많이 할인이 돼 있다. 이런 얘기 돌면서 12월 유망 섹터로도 반도체 관련주 눈여겨보자. 이런 얘기 있던데 관련해서 종목 HB 테크놀로지 가지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스닥 시장을 우리가 조금 보시면 결국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 컨텐츠라든지 오락문화 업종에 대해서 선매수가 조금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에 의한 저가 매수세가 상당 부분 유입되는데 IT 종목군에 대한 매수세가 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바이오 종목군에 대해서 매수세를 상당 부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결국에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주가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이런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아몰레드 검사 장비를 납품한 업체에요.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주가가 상당 부분 빠져 있는데 월봉 작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크게 휘청거렸고 그래서 300원짜리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6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등락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는 만지는 애들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은 상대적인 저가 권역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업이 실적이 잘 안 나오고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1봉을 잠깐 보시면 앞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거래가 생겼던 부분이 이런 3,500원 자리라든지 아니 지금 다시 한 번 더 3,000원대 넘어가는 자리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재료의 노출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매집이 이루어졌지만 하단에 보시면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죠. 매집이 이루어졌지만 이 거래량들이 지금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주가에 대한 반등 자체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담고 있다. 그런 의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과 같은 경우에는 2,850원에서 2,9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2,730원으로 짧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슈는 없어도 수급으로만 7% 칠 수 있는 종목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종목도 7% 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 칠 종목 2개로 수산중공업, HB테크놀로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상론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월요일에는 12월 첫 거래일에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충전 가득해 오시고 저희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